사무실 투어 오늘도 와인픽스에 들러서 내일 첫 출근을 기념할 와인을 샀습니다 짜장내미랑 먹어야지 카메라 배터리를 두고 왔어요 사무실 너무 좋다 나는 무슨 색을 쓰는지 오늘의 노란색 신화 끝 사무실 투어 너무 좋다 설렌다 언니가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멋있어 우와 나무들도 너무 예쁘고 이 나무들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괜찮아 언니가 잘 키우겠지 여러분 사무실 너무 좋지 않아요? 미쳤어 나이 팁! 나이 팁! 나이 팁! 나이 팁! 오늘의 주의...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상장님 저와서 청소기도 돌렸어요 저 이미 다 돌려봤어요 오늘 종로를 다녀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커피 들고 바로 종로로 가는 건가요? 네 좋아요 이걸로 마시더라고 이렇게 되게 여란하게 나오는 거야 원래? 좀 연하지 않아? 그러네 첫 출근은 종로에 왔습니다 사장님과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새우 로제 파스타 하나랑요 사장님 조금 지치신 것 같은데? 좀 졸려요 둘 다 괴롭고 시어로디 비조토 우리 사장님 최고다 첫 출근부터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시다니 많이 뜨거워? 음 음 음 음 음 치즈향 엄청 많이 나 자 이제 반제일 박스에 로고지 왕 내면에 늦은 황 혈액 와우 와우 어 티가 나만 깔끔하게 안 찍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찍었어? 나 지금 겁나 연습 중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만족스럽게 못 찍어 저거 도장 다 찍고 요거 작업 다 하고 할 게 없네 과장님이 한 시간 일찍 퇴근하래요 진짜 시킬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이트 안 해줘야 되니까 첫 출근! 샀다 내립니다 두 번째 출근 오늘의 출근 룩은 앤조앤블루스의 모어주드 반바지 되게 편해 보이죠? 그리고 유재 헬멧백 이따 오후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메뉴즈를 신고 나가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퇴근! 오늘의 출근이 아직 안 와서 점심만 먹을지 보고 있었어요 할 때 제가 일어났어요 출근을 하자마자 오늘의 출근을 하자 사장님이 아직 안 와서 점심 마음먹을지 보고 있었어요 출근을 하자마자 10분 전 차분한 사장님 그리고 호들값으로 알바 알바 주문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주문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자세가 태아 아니에요? 원래 이 자세가 긴장을 풀어주는 게 좋은 거였지? 릴렉스 갑자기 또 점자나졌어 언니 반응 너무 웃겨 졸려서 못하게 됐어 졸려서 못하게 됐어 아직도 3분이나 남았어 빨리 3분이 지났으면 좋겠어 이리 와 나 왜 이렇게 떨리냐 1분 전 1분이 되게 길다 어? 12시야 올린다? 올렸어? 주문 들어왔나? 회원가입을 해야 되지? 사람들이 아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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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주문 들어왔어 진짜? 어 근데 반지야 대박이다 엄청 빠른데? 오 목걸이도 또 들어왔어 언니 새로고침 한 번 할 때마다 주문이 하나씩 늘어나 오 언니 목걸이가 인기가 되게 많아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맘이 급했나봐 무통장으로 하셨어 오 목걸이랑 팔찌랑 세트로 많이 시키네 재밌다 아 빨리 포장하고 싶어 언니 귀걸이는 지금 있어? 재고가? 응 사장님 저 그러면 귀걸이 가져가도 될까요? 짠짠 오빠 왜 이렇게 생긴게 이거 쫙 아 여기 왼쪽이야 또 놓쳐서? 여기? 황인거 같은데? 완전 꽉 꽉 눌러져있어 섞고 싶은데 미역줄기도 들어와있어 신기한걸 근데 미역줄기 맛있다. 프렌즈 틀어도 돼? 틀어. 어? 슬기로운 과세를 새로... 좋아. 저번주에 그렇게 끝났지? 조동석이 그... 준환 오빠한테 말하지 마. 그거 듣고. 맞아. 근데 나는 통화하는 거 듣고 얘가 암주라고 했는데? 나도. 뒤에서 듣고 있을 줄 알았어. 목줄 너무 좋아. 임무진. 임무진. 찍어기엔 나왔다. 그 머리긴 해? 응. 나 저 의견 왜 이렇게 좋지? 나도. 그치? 저 건조한 느낌 너무 좋아. 근데 저 엄마 필터도 너무 좋아. 이거랑? 귀여워. 3시. 아직 패키지가 안 와서 제가 할 일이 없어. 그래도 3시에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출근 끝! 아마도 다음 출근때는 좀 바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좋다. 퇴근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모르겠어요. 네. 10시에. 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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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йтесь 먹 삼성이라서. 하찮 Chic CUAC. 육체적으로 advance knocks. 이거와 dates을 동안 깔아났는데. 잠깐 Quincy. 오, 핀셋 되게 멋있다. 하하하. 하하하하 컨펌 해주세요 하하하하 컨펌? 하하하하 이렇게 밑에 이거 헬멧에 근데 이렇게 만들기 없잖아 그래서 특별한 귀여워 저의 마지막 업무가 끝났습니다. 사장님 잘 사세요. 많이 파세요.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